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친피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청양고추 중간중간 복붙다... 어떻게 뭐야? 어머...이게 왜 후레시가 빠진다 오이식? 오이식 으어어어 드셔보세요 빨리 이번에 현지가 비록을 열심히 찍어주기로 했어요 과연? 치켜보자고야? 진짜 집에서 먹는 느낌이에요 같이 가정식이 있네 진짜 대로다 제이트로 웰컴 투 제이트로 웰컴 초코 쓰는 스케야키입니다 우아아아 도소 도소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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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에서 왔냐고? 뭐라고? 아 밥? 밥 먹고 싶냐 고향에서 왔어요 신박한데? 먹어볼게 오이시? 맵다 오이시 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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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케야키집 중에 솔직히 몇 순이야 여태까지 내가 먹어본 스케야키 중에 넘버원이었어 하아 멜팅 너무 좋아 뭐라고 아이들 멜팅 그녀들 왠이 호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죠? 일본에서 이거 유명한 크레페 집에서 산 딸기, 펜레이나, 치즈케익, 생크림, 크레페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괜찮아요? 동영아 리허설을 하러 오셨고요 샤넬, 애프터 파티 리허설에 오겠습니다 샤넬, 애프터 파티 리허설에 오겠습니다 정신 유행 트위드 지금 뭐하고 왔죠? 리허설을 마치고 왔습니다 헤넬도 리허설 마고 저도 리허설을 하고 둘 다 같이 즐거운 했다 다같이 저는 오늘 몸살 건들때문에 근육동 아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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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밥 먹으러 가기 귀찮아요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취소가 안 되는 수시집이에요 일본은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랍니다 유앤미 불러봐 야 다 소리 모르고 수시집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아픈 머물이 끌고 나왔습니다 아싸 머리 때문에 키 좀 커 보여 하필 으하하 하필 이거 이 노래는 지니의 댄스 이 노래는 지니의 댄스 오늘의 댄스는 오늘의 댄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나 진짜 황쥐가 얼물까봐 너무 무섭다. 이거 너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 몰래 설치해 놓은 것 같아 지금. 근데 이번에 진짜 브이로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황쥐 덕분인 건가? 저희는 지금 셋이 스시를 먹으러 왔고요. 제니가 못 마시니까 대신했습니다. 저 대신. 건배사 이런 거 없나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저희는 하도 이제 파리에서 셋이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니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 아프잖아. 이 정도 쯤이야. 근데 눈이 이만큼 부어있어. 이 정도 쯤이야. 이 정도 쯤이야. 내가 주면 두 개 다 먹고. 안 들어준 거. 가위바위보. 진짜 못 먹지 않아? 드시시오. 난 좋아해. 오케이. 괜찮은데? 안 쉬어? 이게 뭐이야? 아휘바위보 찍어 보여줘. 이게 뭐이야? 아휘바위보 찍어 보여줘. 이게 뭐이야? 제니 거 밀리기 시작했어. 이럴 비해. 이러고 되냐? 라스시 찍잖아. 라스시가 찍어. 우리 둘만 앞에 이만큼 있어. 우리 둘만 앞에 이만큼 있어. 아휴 귀여워. 어지러워. 바지 대로 주면 안 돼. 근데? 나 닌텐도에 꽂으면 귀여울 것 같은데. 아우. 바다 보다. 여기 있어야 돼. 아예 다르나 봐. 없는 거 봐봐. 으어. 아휴. 이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 홀도 들어와. 애써 귀여워. 심지어? 더 맛있다. 어떻게 하면 귀엽지. 어?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어우 매워 매워. 이거 안 멈추는 데가 없어. 신당 부분 미쳐버려. 오우, 매운 미친 아이스크림. 왜? 안 멈추는 데가 없어. 네,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